네, 축하드립니다. 네, 박유천 씨는 옥협방 왕세자에서 손빛과 멜로를 넘나 듣는 풍겹은 연기를 선보이며 대한민국 대표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응원을 뒤에서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좀 부끄럽기도 했을 거예요. 아까 자리에 앉아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옥협방 왕세자를 찍으면서 정말 재미난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렇게 또 좋은 상까지 받게 돼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진짜 감사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우선 이 자리에 계신 신윤석 감독님 너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민 누나하고 이민 누나도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 너무 고맙고 항상 챙겨줘서 너무 고맙고 이번 작품 옥협방 왕세자를 하면서 가장 제가 보고 싶었고 앞으로도 계속 보고 싶어 할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님께 이 상을 꼭 이 영광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살면서 아버지께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 못했거든요. 자주 뵙지도 못했고 안 본 지 한 10년 가까이 됐었는데 그렇게 하셔서 너무 죄송스럽고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